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행복은 이런 것이다. 행복하려면 이런 저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답은 다 다르겠지만, 그렇다면 일상의 행복을 그린 르노아르 화가는 무엇을 그렸을까요? 또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채찌피티와 함께 오늘 또지에스가 르노아르 화가를 파헤쳐 드립니다. 포스턴 미술관을 직접 다녀오고 미술의 미움자도 모르는 제가 채찌피티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고흐, 모네 작품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기스트 르노아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한 영상으로 짧게 브이로그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 했지만, 한 작품 한 작품 정말 소중해서, 아니 제가 소중하게 다루면 더 소중하고 가치있게 되는 걸 깨닫게 되어 심도있게 여러 편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또 서론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르노아르는 1841년에 태어났고,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로, 인상파 운동의 중요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인상파는 인상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한 미술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기법을 벗어나 빛과 색의 변화를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미술화법은 늘 정해진 곳에 빛이 들어오는 사물을 그리고 그 사물을 토대로 다른 장면을 상상해서 그리는 화법입니다. 하지만 인상파는 같은 사물이라도 자연적 요소인 날씨 시간 등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사물을 직접 보고 그리는 화법입니다. 한마디로 전통적인 방법보다 더 현실적이고 사실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르노아르는 1841년 프랑스 리모지즈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뛰어나서, 13살 때 그림 그리기를 위한 도자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도자기에 그림을 붙이는 기계가 발명되자, 이를 그만두고 그림 그리는 일에 전념합니다. 그때 그는 글레르의 문화에 들어갔는데, 동문으로 모네, 시슬레, 피사로를 만나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그 이후 르누아르는 인상파 운동에 참여하여 자연적인 색채와 광선에 의해 영감을 받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르누아르의 작품은 인상파 운동을 대표하는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며,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1870년대에는 프랑스-푸루시아 전쟁으로 인해 이탈리아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르네상스 대가들의 작품을 보며,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르누아르는 일생동안 여러 작품을 만들었으며, 인물화와 풍경화를 주로 그렸습니다. 그의 작품에서는 인상파 화가들의 특징인 색채의 순수성과 광선의 효과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물감을 사용하는 기술과 색감을 다루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르누아르는 78세의 나이로, 1919년 12월 3일 프랑스 시서 메어에서 사망했습니다. 르누아르의 작품은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그의 작품은 프랑스와 세계적인 미술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상의 행복을 그린 르누아르, 그의 작품을 함께 보시죠. 이 작품의 제목은 라키 크레그젯 에스타크이고, 1882년에 그려진 매력적이고 생생한 풍경화입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에스타크의 독특한 암석 지형과 아름다운 하늘을 그린 것으로, 르누아르의 화려한 컬러 팔레트와 빛의 화사함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작품의 전경에는 푸른 하늘 아래, 가파르고 튼튼한 바위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위들은 따뜻한 톤의 회백색과 노랑, 오렌지, 갈색이 혼합된 빛깔로 그려져 있어 햇빛이 비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색채는 르누아르 특유의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바닷가에서 높이 솟아오른 이 암석 지형은 에스타크 지역의 특징적인 요소로, 세잔 브라크 등 다른 화가들도 이를 그림에 담아 마른 작품을 남겼습니다. 르누아르의 이 작품 역시 그런 전통을 따르고 있고, 놀라운 화풍과 빛을 다루는 기술을 통해 자연을 생생하게 묘사한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으로 르누아르의 그랜드커넬 베너스는 1881년에 이탈리아 여행 중 화려하고 감성적인 베네치아의 그랑드 캐널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의 경험과 감동을 담아낸 것으로, 이탈리아의 문화와 역사가 깊이 묻어있는 베네치아의 매력을 세련되게 전달합니다. 그림의 중심에는 베네치아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곤돌라와 뱃사람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곤돌라는 우아한 곡성과 전통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뱃사람들은 특유의 전통폭장을 차려입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르누아르는 인물들의 움직임과 자세를 섬세하게 묘사함으로써 베네치아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인물들의 표정과 몸짓은 이 작품이 단순한 풍경화를 넘어서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느낌을 줍니다. 배경에는 베네치아의 아름다운 건축물들과 그랑드 캐널을 따라 나열된 건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황금빛으로 표현한 건물들은 르누아르 특유의 섬세한 빛과 그림자 처리로 입체감 있게 표현되어 베네치아의 오후 해사를 현실적으로 묘사합니다. 또한 그림의 아래쪽에는 그랑드 캐널의 물결이 그려져 있으며, 빛의 반사와 물결의 움직임이 묘사되어 있어 작품의 생동감을 높입니다. 그림의 조명은 특히 독특하며, 르누아르는 작품 전체에 걸쳐 빛과 그림자를 섬세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빛과 그림자에 대비는 작품 전체의 깊이와 풍성함을 더해주며, 도시의 고요함과 역동적인 느낌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하늘은 부드러운 파란색과 하얀색이 섞여 있으며, 구름이 자연스럽게 떠다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하늘은 베네치아의 따뜻한 날씨와 분위기를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르누아르의 그랜드 커넬 베너스는 그의 독특한 스타일과 놀라운 색채 조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에게 베네치아의 매력을 전달합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푸세인의 차토우는 1881년에 그려진 프랑스의 세르강을 배경으로 한 화려하고 평화로운 풍경화입니다. 작품의 전경에는 세르강의 평온한 물결과 그의 떠있는 작은 나룻배가 그려져 있습니다. 물결은 빛의 반사와 물의 움직임을 미묘하게 묘사함으로써 작품의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나룻배는 작품의 구도를 균형 잡히게 하며, 강 위에서의 여가 생활을 상징합니다. 배경에는 강 건너편의 작은 마을과 그 주변의 나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나무들은 르누아르 특유의 부드러운 필치로 그려져 있으며, 여러가지 녹색과 갈색의 톤을 사용하여 그려진 나무들이 작품의 신선함을 더해줍니다. 마을의 건물들은 작고 아담한 모습으로 작품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하늘은 푸르고 맑은 날씨를 보여주며, 구름은 가볍게 떠있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하늘은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밝고 환한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르누아르는 이 작품에서 다양한 색채와 빛의 표현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랜드스케이프 원더 코스트니어, 맨턴은 1883년에 그려진 작품으로, 프랑스 남부 코트 디 아주르 근처 맨턴의 해안가를 그린 아름다운 풍경화입니다. 1883년 12월 모네와 르누아르는 마르세유에서 제노바까지 지중해안 안을 따라 여행했습니다. 르누아르는 생애 마지막에 정착할 지역으로의 첫 여행이었습니다. 이 지역과 해안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의 후원자인 폴 베라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그림으로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 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색상과 깃털 같은 분노림으로 르누아르는 이곳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 바람에 젖은 숲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부드럽게 움직이며, 태양의 빛이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이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결과 빛의 표현은 르누아르의 탁월한 기술력을 보여주며, 착품의 생동감을 높입니다. 하늘은 맑고 푸른 날씨를 보여주며, 가볍게 떠있는 구름이 자연스럽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하늘은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밝고 환한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르누아르는 이 작품에서 다양한 색채와 빛의 표현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작품에 사용된 물감의 두께와 필치의 터치는 르누아르 특유의 부드러움을 표현해냅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댄스 앳 부기발은 르누아르의 대표작 중 하나로, 1883년에 그려진 활기차고 열정적인 춤을 추는 커플을 그린 명작입니다. 이 작품을 감상하며, 관람자들은 마치 부기발의 축제 현장에 서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인상주의 운동의 주요 특징인 일상의 순간을 포착하고자 하는 르누아르의 미학을 잘 보여줍니다. 작품의 중심에는 행복한 표정으로 춤을 추는 남녀 커플이 그려져 있습니다. 남자는 아래 위에 검정색 옷을 입고, 여자는 붉은 모자와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색감의 대비는 작품의 활력을 높이며, 두 인물의 관계에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그는 춤추는 커플을 통해 당시의 사회적 행사와 그들의 사랑스러운 순간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작품의 배경에는 부기발의 동네 주민들과 나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춤추는 커플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작품은 사회적인 행사나 축제의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즐거움과 활력은 르누아르의 작품 세계가 가진 매력 중 하나로, 이를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르누아르가 그린 인간의 아름다움과 사랑, 행복, 그리고 생명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르누아르는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상을 누리는 것이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스턴 미술관에서 직접 르누아르 작품을 보고, 채찌피티와 함께 그를 탐구하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의 행복을 그린 그는 객관적으로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고, 50대부터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며, 일상이 주는 행복을 그렸고, 늘 아름다움을 추구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불평할 요소들은 많지만, 르누아르처럼 멋진 화가가 되어 행복을 그려나가는 오늘 또지에스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뿅